제 113문 제 10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개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. 제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개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.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개명만이 아니라 모든 개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. 제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개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개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? 첫째,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둘째,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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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